내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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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너무 이쁘 그냥 이쁘거라고 생각하는거 같은데 진짜 이쁘다 아 너무 고마워 어 려 아파 어 려 아파 어 려아 강식 챙겨왔어 아 강식? 아 강식? 왜 가져와? 챙겼어 어? 난 강성 왔다 어? 뭘 갖고 왔어? 뭔데 숨겨서 와? 뭐 있지? 여기 저기 과자가 어디있게? 타요 땡 이거 과자인가? 이거 과자인가? 뭐해 저거? 아니요 부디마이체요 부디마이체요 아 뭐야 응 앉았죠 아 저건 지금 뭐 모르겠네 지금 뭐 누구 먹을 사람 없나 이렇게 지금 노려보는거에요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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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 좋아해 어 감독님 처음 드시는거 아니에요 한 명이 암 어때 찡그러덧 맛있지 이비야 아하 아 아 멋있는거야 맛있었어요 안녕 짜 무슨 맛이야 이거 아니 저걸 줄게 뭐야 아이스크림 짬뽕티슈 치킨 먹어 대단하다 이거 먹을게요 이게 그쵸 채소로만 이스트 발효해서 샀다는거니까 건강에는 좋겠죠 좋겠죠 그쵸 아 뭐야 근데 그래도 좋다 고정한대요 밴드린도 해 밴드린도 해 밴드린도 해야지 이거 해줘 이거 해줘 이거 해줘 이거 해줘 이거 해줘 해야죠 이거 해줘 이거 해줘 이거 해줘 이거 해줘 밴드린도 해 많이 해줘 모르겠어 아 이쁘다 밴드 사진 찍을거야 아 아 맞다 오늘 안참 안찍지 밴드 사진 찍을거야 아 고마워 똥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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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 잊지 못할 생일상 잊지 못할 생일 선물이야 샘아빠 잊지 못할 며칠 빠른 44번째 생일이네요 아 아 아 또 삼촌도 같이 자는 척 해주고 있어요 왜 자 왜 자 너 왜 너 왜 자냐 아빠만 자고 있으면 되지 나 두개 먹어 나 두개 먹어 나 두개 먹어 나 먹어요 목숨에 컸다 소영아 소영아 소영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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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조용히하게 먹냐 조용히하게 있잖아 네 조용히해 이거만 먹는거야 다 포기해 있구만 너 때문에 주겠다 아빠 깨지마 소영이 아이 나 포기하지마 아빠 먹자 아빠 먹자 아빠 깨지마 알겠어 한 번 켜지 마